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간격이 놓여있다. 이것은 나폴레옹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드리겠어. 난 두려운 지옥에 가게 돼요. 오 그리스도요.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불란서의 볼테르가 의사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의 생명과 바꾸겠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다. 영국의 회의론자 토마스 홉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불신자들의 정말 가여운 탄식들입니다. 반면에 이런 말을 남긴 분들도 계십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붙잡지 말라.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의 마지막 말입니다. 물이 물려들고 나도 밀려간다. 그러나 난 물 위에 올라있다. 더 나은 세상이 열리고 있다.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냐. 구세군 창시자 윌리암 부스의 아내 캐드린 부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는 슬픈 이별이 없을 것이다. 범화 성교사 저슨의 마지막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가까워짐으로 가는 세월을 절대로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길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웰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웰빙은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웰다잉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삶은 절대로 웰빙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애를 정리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구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오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모든 가족, 한 70명 정도 되는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고샌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여 살다가 이제 야곱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죽으면 메오다가 선영에 장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재차 확인시킵니다. 내가 맹세하라.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원래 히브린들은 떠돌이 유목민입니다. 그들의 원고향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선영은 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세겜 땅을 말합니다. 이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힘으로써 후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르며 하나님의 신앙을 공고히 하라는 그러한 당부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단신 월남한 강태영 할아버지는 자신이 모인 전 재산 270억을 한 방송사에 기탁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270억 엄청난 재산이죠. 자녀들에게는 그저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아파트 한 채씩 물려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분은 이미 수년 전에 100억을 무명으로 음성꽃동네에 기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밝힌 것은 뭐냐 하면 자신과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오기를 원했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고생으로 모은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은 그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을 기르기 위해서 당국대는 그분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유산은 재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에 남기는 것이고 유산은 돈으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 왜 화살에 비유할까? 죄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관역에서 빗나가라는 뜻입니다. 화살의 용도 두 가지입니다. 좋은 화살이란 멀리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관역에서 빗나가면 꽝입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간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게 쏴야 한다. 그리고 멀리 날리면 날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이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다위시나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자식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결코 부모에게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수치를 안겨준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화살은 멀리 날아가야 좋습니다. 관역에 빗나가면 소용없습니다. 관역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멀리 날릴 때 자녀들은 여와의 진정한 기업이 되고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상급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멀리 못 날아가게 집착하는 것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최땡땡은 자녀들이 무지 많죠. 그런데 요즘 수치가 되고 골칫덩어리죠. 야곱은 그 관역을 재차 확인시키는 일을 마지막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취한 조치는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한 일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무원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이상한 말입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낳았지만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하고 동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왜 이런 이상한 조치를 내리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장자권 때문입니다.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점지하고 그에게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에 장자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특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분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배의 분깃을 성경에서는 배나되는 축복, 즉 더블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2사에서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배나가 바로 꽃배기, 더블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생각하면 애개의 두 배밖에 못 봐도 이렇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나되는 축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첫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를 악무는 고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마다들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힘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두 배를 거둡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 예측이나 주변 상황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그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가시밭길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그 다음에 앞이 깜깜하더라도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블 그레이스는 무엇인가를 이룰 때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열매는 두 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려고 할 때는 목숨을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출은 초라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형제의 반열에 오름으로써 그들은 각각 한 몫의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훗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형성할 때 요셉 집화는 없어지고 에브라인과 무나세 집화로 독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두 배의 상속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조용.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에브라인과 무나세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마지막 돌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 된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안수를 합니다. 용이 주도한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왼손은 무나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요셉이 취한 조치는 뭐하냐 그러면 두 아들이 야곱 앞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오른손은 큰 아들 무나세에 작은 아들은 왼손 머리에 이렇게 가도록 고렇게 딱 앉힙니다.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장자에게 얹어 안수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돌출 행동을 보입니다. 갑자기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작은 아들로서 애서와 야곱 생각나죠? 작은 아들로서 장자권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취하는 모든 행동들은 모든 행동들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마다들이 되게 하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자는 태어난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냐 흑수저냐 그거는 믿음의 마다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마다들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믿음의 양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 다 육신에 있어서 마다들은 딱 한 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마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자권에 관한 모든 사건에서 태어난 순서가 무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 신학이 다 있죠. The Second Son Theology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둘째 아들이나 약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부한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무직한 자를 세워서 유식한 자를 꺾으셨고요. 흑수저를 들어서 금수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불리하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돌사진, 백일사진이었고 말더듬이었습니다. 찌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먹고 살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제 남자 동생이 똑똑하거든요. 저 S본부 앵커로 있었어요. 말로 먹고 살죠. 그래서 언제나 그 둘째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걔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제가 목사였어요. 이거는 편집해 주십시오. 야곱이 마지막 행한 것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일일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셉의 것만 살펴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요셉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 중에 앞권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머리에 마음에 새기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강결하지만 굉장히 힘찬 언어로 된 이 구절은 깊고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적 장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자체가 영적 장자였습니다. 열 번째로 태어났지만.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무성한 가지의 원뜻은 많은 열매를 맺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뭐 가지가 무성, 가지만 무성하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무로 치자면 정말 보잘것 없는 작은 나무였습니다. 그가 자란 토양은 척박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한창 미래를 준비했어야 하는 젊은 시절에 노예로 죄수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지전적인 임무를 칭송합니다. 인생의 역경을 이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강한 집령과 의지로서 그 목표를 관철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위대했고 우리가 본받을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불굴의 의지를 배워라.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굳센 절개를 배워라. 물론 힘써 배워야 하는 덕목들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입니다. 요셉을 큰 나무로 성장시킨 것, 샘 곁에 심겨졌다는데 도대체 어떤 샘 곁에 심겨진 것인가? 요셉은 많은 열매를 맺은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하였는데 그 원인은 곧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는 원래 위대한 능력과 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적이죠. 나폴레옹도 큰 나무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큰 나무로 성장시킨 물은 야망입니다. 콜롬부스도 큰 나무입니다. 그를 큰 나무로 성장시킨 물은 금에 대한 욕심과 불타는 모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큰 나무로 성장시킨 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얘기하면 요셉은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바로 그 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가 노예였을 때에도 죄인이었을 때도 총리 대신이었을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수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을 정도로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달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든지 다 돈이죠. 다 돈이 필요하다고만 얘기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목사의 상상력 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상상력 부족. 하나님의 생곁에 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반드시 공급한다는 믿음 속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가장 필요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다라고 말합니다. 시골 마을에 가보면 감나무 가지가 담 밖에 나와 있죠. 그 감은 지나가는 길손들의 몫입니다. 마을에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도 그 나무에서 씌워갑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누구나 다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오직 내 식구, 내 집안, 내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유익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담을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굳건한 믿음으로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요색과 같은 지도자. 무슨 뜻인지 요즘처럼 잘 알 데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나라가 부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로 유혹과 나태를 단호히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을 힘을 얻어서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과 향유,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겨자씨 같은 보잘것 없는 우리들. 그런데 겨자씨 안에는 이미 나무만큼 크게 자랄 잠재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나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진짜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과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탕진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 뿌리를 하나님의 생곁에 내려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 의지를, 내 생명을 좌절시키는 모든 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물리치는 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인용하죠? 잠원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나를 챙김으로서 내가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때 나는 저절로 윤택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나무로 키우십니다. 나는 그리할 때 그 풍성한 열매를 향유하게 되고 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런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영적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 뿌리를 하나님의 샘 곁에 두어서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향유하며 남을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힘쓸 때 저절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많은 열매를 향유하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